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오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오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행진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전세계 여러 도시에서 행진했습니다. 쇼드윈이요? 수천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토론토 거리로 수천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토론토 거리로 거리로 나아가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휴전을 거리로 나아가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휴전을 한편 마드리드에서는 시위대가 표명했습니다. 한편 마드리드에서는 시위대가 표명했습니다. 시위대가 표명했습니다. 지지를 팔레스타인의 명분에 대한 지지를 지지를 팔레스타인의 명분에 대한 지지를 시위대가 표명했습니다. 시위대가 표명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cbs의 새로운 여론조사가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양측에 대해 이스라엘 인들과 팔레스타인 인들 양측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고 양측에 대해 이스라엘 인들과 팔레스타인 인들 양측에 대해 이스라엘 인들 양측에 대해 이스라엘 인들 양측에 대해 동정심으로 Ikatsin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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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